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부터 한목소리로 37절까지 합동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양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시더라 그들의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극화하는데 관리들은 비우세를 대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죄다 하고 군인들이 회롱하며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계속 한 장씩 나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사실은 23장 전체고요 또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인데 다 읽기를 모여서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 중에 23장 34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의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뽀불새 이렇게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냅니다 제목설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 참고로 이번 주 세상을 이는 지혜 중에 돌이켜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나오고 나니까 그런 문제나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젊었을 때 당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당황한데 우리가 나이 먹어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 당황했다 문제가 닥치거나 개인의 가정에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여유롭게 지난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당장 그 문제가 닥치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저도 우리 셋째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제가 사형하고 김포로 들어가는 길인데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는데 예승이 아빠냐고 예승이가 큰일 난데 복도에서 굴렀는데 머리에서 피가 나고 지금 막 실려가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내가 너무 당황스럽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복도에 굴러가지고 머리에 피가 나는데 저는 이상하게 문제가 터지면 더 당황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멍하긴 여자들은 막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인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개인의 문제가 드러나고 뜻하지 않은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드러날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에게 공황증이 오고 불안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거든요 불안증이 왔다 우울증이 왔다 공황장애가 왔다 개인의 영적 문제가 왔다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려움이 두려움이 오니까 자살하는 거거든요 안 당해봤으니까 이러면 모르지 그런데 거기다가 두고 기뻐하라? 춤춘다? 참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더 보금 속에서 집중하고 그 시간을 넘어서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 보금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 창세기 3장의 체질이 그 불신함과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든지 넘어서든지 그래서 완전 보금 속에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금 증거할 수 있는 사명제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본문에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과거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보금 가진 내가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있나 보금 가진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있나 얼마나 비웃을까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사명제로 세우게 되어주고 영적 2, 3, 7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힘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금은 완전한 것이죠 오늘 34절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고 제비뽑기 하기도 하고 희덕거리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네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 무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혹시 나도 영적 무지 가운데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많아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지금은 이제 내가 나도 영적인 걸 잘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나는 나 깨달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도 영적 무지 가운데 못 깨닫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안 그러는데 가끔 남자분들은 단순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세계 랩뉴트 데이트 메시지 보면 그러잖아요 미리 보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미리 갖기 영적인 힘 하나님의 절대 계획 미리 누리기 하나님의 절대 언약 미리 정복하고 절대 여정 미리 성취하고 저를 보세요 미리 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 보금을 깨닫고 미리 보금을 누리고 미리 영적 문제를 알고 미리 미리 하나님의 영환을 열 수 있는 이 축복들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홉 가지 세팅이 되면 아홉 가지 세팅이 되면 미리 깨닫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보고 안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근본 문제 처해있는지도 모르고 히덕거리고 제비 뽑고 예수님의 처차감한 죽음 앞에서 정말 영적 무지 가운데 불신자 상태에서 선택을 거부하고 있는 자리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37절에 보면 이래 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래는데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래 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대 40절이 중요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리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2절에 한 강도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의 시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부류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 거부하고 그 십자가의 중앙한 문제 우리 인생의 인류의 인생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 앞으로 태어날 인생의 근본 문제를 제 형보를 대신 받으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정말 막중한 그 시간표 속에서 정말 회귀하고 통곡하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될 시간표에 비웃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는데 행악한 강도는 받아들이는데 너무 늦었어요 구원은 받아요 저를 보시옵소서 구원은 한 강도가 참 올바른 영동무지에서 순간 벗어나지만 너무 늦었어요 구움만 받고 가는 거죠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살다가 밥 먹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잘 가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영적 무지가 못해 있을 수도 있다 나도 희덕거리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사약한다고 하면서도 순간 영적 무지가 못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안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나의 영적인 무지는 그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원한데 예수 그리스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다 이루셨는데 나도 인간의 육신을 가졌기에 이것을 다 못 이룰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들을 종종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 10절 17절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를 바울은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를 알아가는 데 가장 방해거리 배설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저 바울은 빌보드 3장에 방해거리 배설물 똥과 같은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저는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 전용수가 좋아하는 것은 바울은 배설물이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알아가고 내가 이 나의 복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16장 24절 27절 말씀처럼 이 나의 복음을 나를 경곡히 한다는 바울에 있어서 이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거죠 돈 필요 없다 아파트 필요 없다 제가 이렇게 컨셉을 주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처럼 돈이 있으면 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여러분처럼 아파트 있으면 나는요 아파트 필요 없다 그렇게 못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지 사실은 제가 있으면 이런 얘기 못하죠 어차피 없으니까 저는 바울은 그러면서 복음을 소유했던 것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34절인가요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복음을 알아간다 그리스를 알아간다 제자들이 아닌 로마 유대 병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파해서 무지하고 제비뽑기하고 희덕거리는 이 현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빌리포스 1장 17절 말씀처럼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불우신 서방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이 불신함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체력과 영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복음의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할 때 이것을 가진 것이 로마서 8장에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은 우리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제 문제, 사단의 문제 여러 가지로 말하면 열두 가지 문제 수만 가지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려간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전도할 때 항상 표현을 쓰는 게 있습니다 전도 불신자에게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명예의 물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멋있는 남편, 멋있는 아내, 멋있는 자녀들 그런데 그것은 내 영혼 행복과 내 마음의 염려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될 수 없다 절대적인 수는 없다 상대적으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니까 우울증과 공행장애와 인생의 허무와 만족이 없이 돈 100만 원 아니 아니 10억, 100억 아파트 엄청 가진 분도 인생의 그런 문제 앞에서 팍팍 넘어지더라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 복음의 은혜다 이렇게 전달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림도국서 6장 8절 10절을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저는 나도 모르게 영증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도 순간마다 하나님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사 세상 이기는 지혜 중에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채워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여케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2000년 전에 끝냈고 지금도 끝낼 수 있는 이 복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이미 요한복음 16장과 14장에 보면 보호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계시니까 이미 다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다 깨닫지 못했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하나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부분들이 하나가 뭐냐면 삶은 오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삶은 오늘의 축복 오늘 마지막 강도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늘을 향해서 당신이 오늘 나를 고원해 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늦었어요 고원은 받았지만 늦었어요 이 땅에서 주신 천명 소명 감당하는 뭐 불신자도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난다고 그랬는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 제가 요즘 운동해 보면 제 나이를 묻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축구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이번에 대학부하고 찼는데 스무살 어린 친구들하고 제가 축구를 해요 그런데 뛸 수 있다 땀을 낼 수 있다 축구를 한다 스무살 어린 친구들하고 한다 내 나이를 얘기하면 놀래요 그런데 주력도 안 되고 주력이나 스피드가 똑같은 말인데 유연성도 안 되잖아 그런데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축구를 이런 운동을 젊었을 때 땀 내면서 확 뛰어나는 그 성취감을 그땐 모르잖아요 맛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도 지금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말하면 24시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24시간 기도 속에 주님을 함께 하시잖아요 24시간 전도 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24시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힘을 얻고 또 본부 흐름 속에서 이걸 흐름 속에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24시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기도 속에 우리 아홉 가지 세팅 있죠 저를 보세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의 빛 창조의 능력 생기를 부르시는 성령축만 에덴 동산의 인마넬의 축복 나업 현장 이거를 얼마만큼 24시간 누리느냐 멋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꺾이고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치유되어져 가고 하나님과 인마를 누리고 있고 이 보좌의 히브리스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탁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를 히브리스 4장 11절에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새로울 수 있는 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탁 들어간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파괴됐던 제가 어젯밤면에 어깨 북상으로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대 뜬 눈으로 이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2022년 가기 전에 우리 교고전 사람들하고 전체를 못하니까 1박 2일이든 하루든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그 하나 중에는 나부터 나의 틀에서 못 나오고 있구나 나의 틀에서 못 나오고 있구나 그럼 뭐 다 치유받을 수는 없죠 저도 죽을 때까지 가야지만 나란 틀 못 나오구나 나도 어쩌면 나도 거기에 갇혀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10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그것으로 자꾸 취업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고전 사람들하고는 이런 포럼을 충분히 좀 해야 되겠다 나라는 틀에서 함정에서 못 나오구나 어쩔 수 없죠 내가 자라온 배경과 환경으로부터 형성되어진 인격인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생각을 했어요 24시간 전도에 응답하고 있는데 우리 어느 지역에 젊은 집사님이 전도를 자고 이렇게 캠프 때 했어요 두 명이 기억에 남는데요 세 명이 기억에 남는다 한 분은 50대 초반인데 영접하고 나서 평생 살아오면서 요번 우리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 전에도 교회만 올라 그러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올라 그러면 화상 입을 정도로 이번에도 전도돼서 영접하고 설명이 돼서 식사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럼하고 교회 올라오는데 또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장과 손녀는 보냈어요 유아부에 그 딸도 시식한 딸 보냈는데 젊은데 50초 만인데 벌써 이렇게 딸이 시식 같더라고요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만 올라 그러면 그래서 하긴 결론 내릴 때 아 교회 가면 안 된다 자꾸 우한이 생기니까 그 한 분이 있고 또 한 분 우상 뒤쪽인데 할머니 딸인데 한 50대 후반에 60대 초반인가요? 몇 개월을 갔었는데 할머니는 할머니의 어머니가 예수 믿었을 정도니까 할머니가 80 넘었으니까 그분에게는 어머니죠 저 현재 할머니지만 그런데 그분이 갈 때마다 우상에 쳐다보고 막 그러니까 난 겁이 나서 우리 젊은 집사님 들어가라고 그러고 나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복음을 받았거든요 다르더라고요 또 복음 받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년 전에 가까운 교회에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가까운 교회에 갔는데 2년 갔는데 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젊은 집사님하고 월요일날 다락방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한 달 두 달째 전화 안 받아요 안 받고 안 가고 피하고 안 받고 막 찾아가고 젊은 집사님 집에 가깝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찾아갔더니 계시더라고 그런데 시달리고 힘들고 안 되는 거라 그다음에 폐지 줍는 할머니 70들인데 한 아파트 사세요 한 아파트 돈도 있는데 폐지 줍고 있어요 아들이 이제 좀 불신자라 좋은 병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어머니를 막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은 간성을 보니까 목사님은 시간이 지나면 일수록 멋있어질 거래 간성을 그분이 나를 간성을 봐주셨어 그런데 지나가는 분이 할머니 내림고도 하셔야 된다 할 정도인데 이분은 복음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운명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운명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생각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앞으로도 가기까지 에베스 육장 심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에게도 영적 무지 속에 이 전도 속에 24시 말씀 청취 속에 24시 보좌의 축복 속에 못 더들어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데 불신제에서 순간 믿은 사람은 얼마나 사단이 그걸 방해하고 잡고 있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복음 가진 우리도 사단이 그 영안을 못 열어서 가장 본질을 놓치고 그냥 서론에 매여서 살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도록 만드는데 하물며 불신자뿐만 아니라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복음 속에 못 더들어 교회에 못 더들어 얼마나 사단이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마시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은 게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동급생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사단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으어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증시켜 버리면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상이 되겠지만 우리는 벌벌 떨고 우리는 제한대에 있지만 사단은 24시간 초월적으로 역사하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단은 무형지식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자에게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고 너희가 가서 갇힌 자를 노임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쾌하고 눈본 자를 보게 하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현장을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무지입니다 끝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지예요 다 줬는데 그냥 복음만 전하면 그래서 아 이거 조금만 더 기도하면 꺾이겠구나 쉬운데 저부터도 잡히니까 거기에 헤매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성도님 속지 마세요 조금만 이기면 사단에 속지 않으면 그에 못 나가도록 그렇게 가문과 개인로 했던 사단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기도하면 전도자가 하는 곳에는 흑암이 꺾이고 그들이 포로되어지고 갇히고 속국되어져 있는 그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3장을 가지고 34장을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저에게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